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, 어디다 쏘냐, 나팽타? 아, 원숭이 개핀데! 뭐야, 쏠쪼라 뭐야, 얘? 언제까지 왔대? 방 안에 있을 것 같은데? 도시나 걸리세요 네르시 다운, 원숭이 아, 원숭이 개핀데? 안녕? 뭐야, 어딨어? 아, 얘 뭐야, 얘? 위에서 있었네? 피가 없다, 근데 어차피 한물만 못 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한 대 맞췄어요, 파라 개피 나이스 다운 더시나 부셔라 어디갔지? 또 부셨으면 위에 있겠네? 네 파라, 뒤에 온다 아, 맥크리 왜 이렇게 잘 맞췄냐 파라 다운 나이스, 잘한다 우리 팀 아이고 고에 맞은 것 같은데? 왜 새끼가 없다구 어버워치 재밌나요? 예, 재밌습니다 꿀잼 더 걸릴 거예요, 분명히 걸렸죠? 트레이서 걸렸네 아아 으어응 약 빨고 있고 아휴 으어어억 넥크리 오고 있고요 아이고, 죽겠다 죽었다 개피 근데 목표 로드 오고 죽었고 여기 힐키면 켜지 맙시다 뭐 핵댕이 여기 볼 것도 아니고 아까 핵댕이 있다해서 켜놓고 아직까지 안 컸네 지금 몇 점이 10.. 모르겠네? 점수가 안 나와 승리가 눈앞이야 아 병장님 죽어요 그냥 좀 넥크리 덕 걸렸다 없어 트럴 해준다고 그냥 이기는데? 5대6으로 이기는데? 모두들 그렇습니다 나 솔직히 장인 되기 전에 다 충으로 시작하죠? 누가 처음부터 장인이야 한 판이라도 게임을 해봐야 장인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? 잰칸 치겠다 어? 봤어요 누가 피겠어 이미 이미 점령 당했다 이미 점령 당했어 이미 점령 당했어 움직이는 스프레이 있다 어 여긴 안되네 움직이는 스프레이 있다 봐봐 나 움직이는 스프레이 있어 등대 개꿀 그냥 쏘면 맞음 정클에서는 연습만 하면 돼 아이 정클이 있다 아 내가 뭐 내가 질 것 같은데 이거? 맥크리가 있어서 얘는 왜 왔대냐? 얘는 왜 왔냐? 얘는 왜 왔냐? 아니 트레이스가 도대체 여기를 트레이스가 도대체 여기를 왜 와? 아니 세명이서 날 덮쳐 나 잡으려고 뭐 위에 솔저히 있어봤자 뭐 밀면 되지 쟤들 자리 안바꾸면 저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될텐데 안녕 안녕 끝 나갔어 이기고 나갔어 하하하하 석양이 침이다 정크레트 잘하는 정크레트 다광으로 잘하는구나 난 루슈가 못쓰이에요 잘하는건 아니고 그냥 적당해요 루슈는 거의 실력으로 한다기보다는 입질로 게임해가지고 전상계에서 위로 쏴야죠 위로 아 그니까 위에서 아래로 쏘는게 잘 맞죠 위에서 아래로 본게 시야가 넓거든 1200점 다 이기면 몇점 주는거지 이걸